음력 2월달 영동달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첫 번째, 장례식장 운세가 조금 약하거나 나쁜 운기가 들어왔을 때는 장례식장이나 상갓집에는 웬만하면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운이 좋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거나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리고 몸과 마음이 아플 때에는 진심을 담은 위로와 마음은 전하되 참석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집수리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보내야 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산화 리모델링 집수리도 조심히 해야 하는 달입니다 특히 부엌, 주방이나 화장실 수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싸움 음력 2월달에는 사람들과 말다툼이나 언성을 높여서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구설수가 생기게 되며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중고물건 출처를 알 수 없는 중고물건들은 집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에 사용하던 사람의 나쁜 기운까지 물건에 묻어있어 나에게도 나쁜 기운이 따라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음식 누린내가 나는 비린 음식이나 날로 먹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